아, 뭐야? 귀엽게 생겼어. 매너 없게 이렇게 찍었어. 오빠. 계획 찍어요? 이거 찍어도 된다고 그랬는데? 아, 그런 거야? 왜 죽었어, 얘 근데? 천사, 천사. 죽은 거 아니고 오빠. 아, 그런 거야? 천사. 잘 찍은 건지 모르겠다. 나도 찍어보겠습니다. 같이 이러고 찍자. 오, 콧날. 응. 판무 파탈. 아, 온무 파탈. 온무 파탈. 됐다. 됐다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아, 귀여워.